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에른스트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중에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 소설로 더 유명하죠. 호두까기 인형은 내용이 취약된 그림책으로 나온 경우가 흔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저자 에른스트 호프만에게 있어서 동화는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자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쳐 인간의 정체성 혹은 근원적인 인식으로 다가가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호프만은 환상문학의 대가이자 장르문학의 고전, 그로테스크의 대가, 심리묘사의 거장으로서 무수한 작가들을 매료했고 음악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뚜렷한 족적을 남겼지요. 크리스마스 전야를 배경으로 7살 난 여자아이인 마리의 꿈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 호두까기 인형 또한 호프만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쓴 동화였지만 실상은 일상의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과 생명이 없는 인형의 전도현상,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이기적인 생쥐 대항과 호두를 까지면서도 기뻐하는 이타적인 호두까기 인형의 대립적인 구도 등이 담긴 함의와 상징을 읽음으로써 호프만이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해악과 철학적 사유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슈탈바움 씬의 막내딸 마리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우스꽝스럽게 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인형과 노느라 혼자 남은 마리는 자정을 알리는 시계소리가 울리자 생쥐 대가 모여들고 호두까기 인형이 살아 움직이며 병정 인형들을 지휘해 생쥐 대와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됩니다. 마리는 이 전쟁에서 위험에 처한 호두까기 인형을 구하지만 자신은 유리조각에 찔려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후 마리는 환상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며 신비롭고 아름다운 인형왕국을 여행하게 되고 마침내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마리는 자신의 사랑으로 저주가 풀려 호두까기 인형에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환상이야기 호두까기 인형 그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 에른스트 호프만 지음 박진권 옮김 바링 더 클래식 제1장 크리스마스 이브 해마다 12월 24일이 되면 공중보건의사인 슈탈밤시의 아이들은 온종일 거실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더구나 그 거실과 맞닿아 있는 화려한 접견실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프리츠와 마리는 작은 뒷방 구석에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벌써 땅거미가 내려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웠다. 이날 따라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조차 없었기에 두 아이는 진짜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프리츠는 여동생 마리는 이제 막 7살이 되었다. 여동생에게 이른 아침부터 문이 꼭 잠긴 두 개의 거실에서 바삭거리는 소리와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하게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며 아주 은밀하게 소곤소곤 털어놓았다. 게다가 방금 전만 해도 까만 얼굴빛에 키 작은 어떤 남자가 커다란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갔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마리는 너무 기뻐서 조그만 손으로 손뼉을 치며 외쳤다. 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멋진 걸 만들어 오셨을 거야.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셀마이어는 그다지 잘생기지 않은 남자였고 키는 작고 몸집이 마른데다가 얼굴에 주름살이 많았다. 오른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커다란 검은 안대를 대고 있었고 심지어 머리카락도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님은 아주 멋진 흰색 가발을 썼는데 그 가발은 유리 섬유로 만든 다른 말로 하자면 아주 훌륭한 손재주로 만든 작품이었다. 아이들의 대부는 말하자면 대단히 정교한 남자이기도 했다. 심지어 시계 만드는 기술도 터득해서 스스로 시계까지 만들 줄 아는 분이었다. 그래서 슈탈밤 씨네 집에 있는 멋진 시계들 중 하나가 고장이 나서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와서 유리 섬유로 만든 가발을 벗고 자신의 노란색 프로코트도 벗고서 청색 앞치마를 두르고는 뾰족한 공구들을 가지고 벽시계 속으로 쑤셔 넣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은 어린 마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 하지만 대부의 이런 행동은 시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시계는 다시 살아나 정상적으로 재미있게 윙윙 소리를 내고 제때의 시각을 알리고 쬐깍쬐깍 소리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모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대부가 올 때면 언제나 가방에 아이들을 위해 뭔가 멋진 것을 가져오곤 했다.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익살스런 외모를 한 난장이를 가져왔고 때로는 뚜껑을 열면 작은 새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작은 깡통을 때로는 뭔가 다른 것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대부는 늘 예쁜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일은 대부를 아주 힘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가 선물로 이 작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면 부모가 그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곤 했다. 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멋진 것을 만들어 오실 거야! 라고 마리가 이제 외쳤다. 하지만 프리츠는 이번에는 그 선물이 다름 아닌 요새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요새 안에서 대단히 멋진 온갖 병정들은 위아래로 행진하며 훈련을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는 요새 안으로 쳐들어가고 싶어하는 다른 병정들이 오지만 요새 안에 있는 병정들이 용감하게 밖으로 대포를 쏠 것이고 대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가 폭발할 것이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나한테 예쁜 정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 그 안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는 황금빛 목걸이를 들은 아주 화려한 백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제일 예쁜 노래를 부를 거래. 그러면 키 작은 여자애가 정원에서 호수가로 나와서 백조들을 불러 모아놓고 달콤한 마르치판으로 먹이를 준다고 했어. 하, 백조들은 마르치판을 안 먹어. 프리츠가 거칠게 불쑥 끼어들었다. 그리고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정원 전체를 만들 수도 없어. 실제로 대부님이 만든 장난감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 우리가 받는 선물은 금방 다시 빼앗겨.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 이제 아이들은 이번에는 다시 무슨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저것 추측을 했다. 마리는 매력적인 트루첸 아가씨가 낡았고 언젠가 바닥에 엎어져서 얼굴에 생긴 더러운 때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대로 옷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호대기 꾸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그레첸의 조그만 양산을 보고 기뻐하자 엄마도 미소지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프리츠는 자기의 마구깐에 힘센 젓갈색 말이 한 마리도 없고 아울러 자기의 군대에 기병대가 전혀 없으며 이 사실을 아빠가 잘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이 전시해놓고 있는 갖가지 멋진 선물이 자기들에게 이미 사주셨던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아이들은 친애하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근하고 경건한 어린아이 같은 눈길로 이러한 선물들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치 은총이 가득한 주님의 손길이 닿은 것 같이 각각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 어떤 선물들과도 견질 수 없을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큰 즐거움을 줄 거라고 확신했다. 마진 루이제가 부모에게 받게 될 선물에 대해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는 두 아이들에게 사랑스런 부모의 손을 통해 자녀들에게 항상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성자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그런 사실을 어린아이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아이들이 온갖 것을 다 원하고 바라서는 안 되며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조용하고 경건하게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추가하여 상기시켰다. 그 말을 듣고 어린 마리가 깊은 생각이 잠겼을 때 프리츠는 혼자 중얼거렸다. 난 이번에는 힘센 젓갈색 말과 경기병들을 갖고 싶어. 이제 날은 치륵같이 어두워졌다. 프리츠와 마리는 더 이상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서로 나란히 몸을 바싹 붙여 웅크렸다. 두 아이들은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날갯소리가 살랑살랑 소리를 내는 것 같았고 아주 멀리서 나오는 음악 소리이기는 하지만 제법 멋지게 들리는 듯했다. 한 줄기 밝은 빛이 벽에 비치었다. 그때 아이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서 반짝거리는 구름을 타고서 행복한 다른 아이들에게 날아가셨다는 걸 알았다. 바로 그 순간 딸랑딸랑 딸랑딸랑하고 은방울처럼 맑은 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문이 열렸고 큰 거실에서 찬란한 광채가 환하게 비치자 아이들은 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놀란 듯 꼼짝도 못하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이윽고 아빠와 엄마가 문으로 들어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사랑하는 아가들아 어서 들어와서 성적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셨는지 봐. 제 2장 선물 나는 친애하는 독자들이나 청취자가 프리치이든 테오도르 또는 에른스트 아니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개인적으로 부탁한다. 그리고 아름답고 다채로운 선물들로 찬란하게 꾸몄던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 탁자 이미지를 진짜로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보기를 부탁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완전히 말문이 막혀 꼼짝도 않고서 서 있던 모습 얼마 후에야 비로소 마리가 깊이 탄식하면서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라고 외치던 모습 그리고 프리치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몇 번씩 제주 넘기를 하여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특별히 얌전하고 믿음이 두터웠던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전나무에는 수십 개의 금빛과 은빛 사과들이 달려있었고 꽃봉우리와 꽃잎들처럼 설탕이 절인 아몬드들과 각가지 색상의 사탕들과 그 밖에 예쁜 모양의 과자료들이 나뭇가지마다 싹 터있었다. 하지만 이 기적의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성으로 기려야만 할 것은 분명히 어두운 나뭇가지들에 달려있는 수백 개의 조그만 양초들이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기적의 나무가 스스로 안에서 빛을 밝히고 발산하면서 그 꽃과 열매를 따라하고 친절하게 아이들을 초대한 일이었다. 그 나무를 빙 둘러 쌓아 올린 모든 물체들이 매우 다채롭고 멋지게 반짝거렸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물건들이 거기 있었다. 정말 누가 이것을 묘사할 수 있을까? 마리는 가장 섬세한 특징을 지닌 인형들과 각가지 깔끔하고 작은 장난감 가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름다워 보였던 것은 여러 가지 색의 리본들로 우아하게 장식된 실크 드레스였다. 이 드레스는 어린 마리의 눈앞에 있는 하나의 받침대에 걸려있어서 마리는 그 드레스를 사방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마리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감탄하여 외치면서도 계속해서 그 옷을 적극적으로 관찰했다. 아, 예쁜 드레스. 아, 귀엽고도 귀여운 드레스. 그리고 저 옷을 내가 틀림없이 저 드레스를 내가 진짜로 입게 될 거야. 프리츠는 그 사이에 벌써 서너 번이나 테이블 주위를 말을 탄 자세를 취하면서 전성역으로 달리고 빠르게 걸으면서 새로운 적갈색 말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프리츠는 고삐에 꿰인 채 테이블에 달려있는 그 말을 정말로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말에서 다시 내리면서 프리츠는 이 말이 사나운 야수이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그 말을 분명 붙잡을 거라고 자신했다. 그리고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순운으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고 광택이 나는 흰색 말들을 타고 있는 새로운 경기병 중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말들도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할 정도였다. 아이들은 조금 더 침착해졌는데 때마침 가져와 펼쳐놓은 그림책들로 몰려가려고 했다. 이 아이들은 이 그림책에서 심지어 예쁜 꽃들과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진 사랑스럽고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놀라운 책들을 달라고 조르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다시 올렸다. 이 신호로 아이들은 이제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고는 벽 앞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때까지 그 뒤에 감추어져 있던 우산이 순식간에 거쳤다. 그때 이 아이들이 본 것은 가지각색의 꽃들로 장식된 녹색의 잔디밭에 수많은 유리창들과 황금빛 탑들이 있는 대단히 웅장한 성이 우뚝 서 있는 광경이었다. 차인벨 음색의 음악이 며듬들리더니 문들과 창문들이 활짝 열렸다. 그러자 깃털 모자들과 아주 긴 드레스를 입은 키가 아주 작지만 기품 있는 신사들과 숙녀들이 성 안에 있는 여러 홀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완전히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앙 홀에서는 아주 많은 조그만 초들이 은색 샹들리의 가장자리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짧은 재킷에 스커트를 입은 아이들이 차인벨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에메렐드빛의 외투를 입은 어떤 신사는 가끔 창을 내다보고 손짓을 하더니 마치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과 똑같이 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아빠의 엄지손가락보다 크지 않은 그 신사는 가끔 저 아래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 프리츠는 양팔을 테이블에 괴고 아름다운 성과 그 안에서 춤추고 산책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저를 한번 이 대부님의 성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고등법원 판사는 프리츠에게 그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프리츠가 성 안에 있는 황금빛 탑을 통틀어 모은다고 해도 자신보다도 크지 않은 성으로 들어가려고 의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프리츠도 그걸 깨달았다. 얼마 후 이런 방식으로 신사들과 숙녀들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산책하고 아이들이 춤을 추고 에메렐드빛이 나는 옷을 입은 남자가 동일한 창문 밖을 내다보고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문앞에 나타나자 프리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이제 위쪽 다른 문으로 나와보세요. 그건 안 돼 귀여운 프리츠야. 고등법원 판사가 대꾸했다. 그러면 그냥 밖을 내다보는 녹색 옷을 입은 남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프리츠가 계속해서 말했다. 안 돼. 고등법원 판사가 또다시 응답했다. 그러면 아이들을 내려보내주셔야 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라고 프리츠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그건 전부 다 안 돼. 기계장치라는 건 한 번 만들어지면 반드시 고안된 대로 실행해야만 하거든. 고등법원 판사는 짜증난 말투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프리츠가 말을 길게 끄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두 다 안 돼요?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대부님이 저 성 안에 만들어 놓으신 아주 깨끗한 작은 조각상들이 늘 똑같은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조각상들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저 조각상들에 대해 특별히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들을 다스릴 제 경기병들을 칭찬할 거예요. 저의 경기병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움직여야 하고 뒤로 움직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집에 갇혀있지도 않아요. 프리츠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성탄절 테이블 앞으로 뛰어가 은색마릇한 기병대를 이리저리 속보로 가게 하고 방향을 돌리기도 하며 마음껏 기병대를 모이게 하더니 대포를 쏘게 하였다. 마리 또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 왜냐하면 마리 역시 성 안에 있는 인형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춤을 추는 모습에 곧 실증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마리는 몹시 얌전하고 착했기 때문에 오빠 프리츠처럼 그것을 내색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등법원 판사인 도로셀 마이어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말했다. 이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이런 예술 작품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당장 제가 만든 성을 다시 챙겨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다가와서 성의 내부 구조와 작은 인형들을 움직이는 놀랍고도 대단히 예술적인 톱니바퀴 장치를 보여달라고 급히 요청했다. 재판관은 전부 해체했다가 그것을 다시 조립했다. 그렇게 하면서 판사는 다시 기분이 명랑해져서 그 아이들에게 얼굴과 손과 다리 모두 금빛을 입힌 멋진 갈색 피부의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 몇 개를 더 선물했다. 그 인형들은 전부 손으로 만든 것이고 생강과제처럼 달콤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풍겨서 프리츠와 마리는 인형을 받아들자 몹시 기뻤다. 맞다. 루이제는 어머니가 바랬던 대로 선물로 받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예뻐 보였다. 하지만 마리는 자신도 드레스를 입어보라는 말을 듣자 자기는 차라리 그 드레스를 좀 더 구경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리에게 이 특권이 기꺼이 허락되었다. 제 3장 보호자 사실 마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방금 막 발견했기 때문에 결코 성탄절 테이블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바싹 붙어서 열병식을 하던 프리츠의 경기병들의 출동함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멋진 키 작은 남자를 볼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자기의 순서가 오기를 마치 침착하게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조용하고 겸손하게 거기 서 있었다. 반면에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의를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좀 길고 좀 길고 튼튼한 상체가 가느다란 짧은 두 다리와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 건 제쳐놓더라도 머리 또한 지나치게 너무 커 보였다. 하지만 그의 깔끔한 옷차림이 많은 결점을 보완해 주어서 훌륭한 취향과 교양을 갖춘 남자라는 걸 넌지시 암시해 주었다. 요컨대 그가 하얀색 장식끈들과 단추들이 달린 아주 아름다운 보라색으로 반짝이는 경기병 상의와 함께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언젠가 어떤 대학생 더군다나 어떤 장규의 발을 훌륭하게 꾸몄을 법한 가장 멋진 장화를 신고 있었다. 마치 다리에 장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장화가 가느다란 다리에 꼭 맞았다. 그가 이러한 복장에 정말 나무로 만든 것 같아 보이는 좁고 세련되지 않은 외투를 등뒤에 걸치고 광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와중에도 마리는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조차 아주 형편없는 망토를 걸치고 달아해진 모자를 쓰고 있어도 대단히 매력적인 대부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아무리 기품있게 차려있는다고 해도 이 남자처럼 멋지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깊이 생각했다. 마리는 첫눈에 좋아하게 된 이 매력적인 남자를 점점 더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그 남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온화한 천성을 알게 되었다. 조금 튀어나온 연녹색이 커다란 두 눈에서는 오로지 친근함과 호의만이 보였다. 다행히도 그의 턱 주변에 하얀 솜을 깔끔하게 다듬어서 턱 주변에 기품있게 붙여놓은 수염은 그 남자에게 잘 어울렸다. 새빨간 입술이 만들어내는 온화한 미소를 더욱더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저기 저 나무 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작은 남자는 누구 것이에요? 저 남자 인형은 아버지가 대답했다. 얘야 저 인형은 너희들 모두를 위해 억척같이 일할 거야. 너희들한테 저 인형이 딱딱한 호들을 잘게 부수어줄 테니까 저 인형은 너와 프리치의 것이기도 하고 루이지의 것이기도 하단다. 아버지는 그 남자 인형을 탁자에서 조심스럽게 집어올렸다. 아버지가 나무로 된 외투를 높이 치켜올리자 남자 인형이 입을 크게 아주 크게 벌리며 두 줄로 배열된 아주 하얗고 뾰족한 이빨을 드러냈다. 마리는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호두 한 개를 밀어넣었다. 그러자 딱 하고 그 인형이 호두를 깨물어서 껍질이 떨어지더니 부드러운 알맹이가 마리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마리를 포함하여 모두 다 이 우아한 작은 남자가 호두까기 가문의 후손이며 자기 조상들의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마리는 기뻐서 화려성을 질렀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마리야 내가 말했듯이 루이제와 프리츠도 너와 마찬가지로 그 인형을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호두까기 인형 친구가 그렇게 네 맘에 들거든 네가 특별히 잘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해. 마리는 즉시 그 인형을 팔에 안고 인형에게 호두를 까게 했다. 하지만 마리는 남자 인형이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도록 제일 작은 호두들을 골랐다. 입을 활짝 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인형에게 잘 어울리지 않았다. 이내 루이제가 마리에게 합류했다. 그래서 호두까기 친구는 루이제를 위해서도 자기의 직무를 이행해야만 했는데 호두까기 인형은 줄곧 아주 친절하게 미소짓고 있어서 자기 직무를 즐거이 수행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는 사이에 프리츠는 기병대를 많이 훈련시키고 승마교육을 시키느라 지쳤다. 그런데 호두가 재미있게 딱 깨지는 소리를 듣자 프리츠는 누나와 누이에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익살스럽게 생긴 키 작은 남자인형을 보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이제 프리츠마저도 호두를 먹으려고 하자 남자인형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다녔고 입을 크게 열었다 닫는 일을 전혀 멈출 수 없게 되었다. 프리츠는 여전히 제일 크고 가장 단단한 호두들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탁탁 소리가 나더니 호두까기 인형이 입에서 이빨 세개가 떨어져 나왔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래턱 전체가 느슨해졌고 흔들렸다. 내 불쌍한 귀여운 호두까기 그러고 나서 프리츠의 손에서 그 인형을 빼앗았다. 얘는 어리숙하고 둔한 녀석이야 라고 프리츠가 말했다. 호두까기가 되고 싶어 한다면서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지 않네 뭐. 아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혀 알지 못할지도 몰라. 그 인형 돌려줘 마리. 그 인형이 남은 이빨들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래 게다가 위탁 전부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해도 호두를 깨서 나한테 줘야 해. 아니야 아니야 마리가 울면서 소리쳤다. 오빠는 내 사랑하는 호두까기를 받지 못할 거야. 이 인형이 얼마나 애처롭게 나를 쳐다보고 상처난 입을 내게 보여주는지 보기나 해. 하지만 오빠는 모른정한 사람이야. 오빠는 자기 말들을 때리고 더군다나 병정이 총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잖아. 그건 그래야만 하는 거야. 넌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호두까기가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이기도 하거든. 당장 이리 죽이나 해. 프리츠가 소리쳤다. 마리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픈 호두까기 인형을 작은 손수건으로 재빠르게 감싸주었다. 아이들의 부모가 드로셀 마이어 데부와 함께 왔다. 데부는 마리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대신에 프리츠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분명하게 호두까기 인형을 마리가 돌봐주도록 했다. 그리고 내가 보건대 이 인형은 지금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완전한 권한은 마리에게 있다. 그건 그렇다 치고 프리츠가 근무하다가 병이 든 어떤 부하에게 훨씬 더 심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몹시 놀랍구나. 노련한 군인은 부상자를 결코 줄맞춰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텐데 응? 프리츠는 몹시 창피했다. 그래서 호두와 호두까기 인형에는 더 이상 관심도 두지 않고 탁자 반대편으로 슬쩍 떠났다. 그곳은 프리츠가 소속 부대의 전초병들을 세운 다음에 경기병들이 하룻밤 묵어가려고 들어간 숙소였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에 잃어버린 이빨들을 찾고 있었고 자기 옷에서 떼어낸 예쁜 흰색 띠를 호두까기 인형의 상처난 턱에 묶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몹시 창백하고 놀란 듯 보이는 불쌍한 작은 인형을 조금 전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자기의 손수건으로 감싸주었다. 그렇게 마리는 작은 인형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팔에 안고 흔들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받은 풍성한 선물들 사이에 놓여있는 새로운 그림책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았다. 드로셀 드로셀 마이어대부가 지독히도 못생긴 작은 녀석한테 어떻게 그렇게 곰살굳게 대해줄 수 있냐고 너터로 숨을 지으면서 묻자 마리는 평소에 마리답지 않게 몹시 화가 났다. 그 작은 인형이 처음에 마리의 눈에 들어왔을 때 특이하게 드로셀 마이어대부와 비교했던 것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서 마리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 대부님 대부님도 내 귀여운 호두까기 인형처럼 멋지게 몸취장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번쩍이는 장화를 실으신다 하더라도 대부님이 호두까기 인형처럼 멋지게 보일지 아닐지 누가 알겠어요. 마리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크게 웃음을 터뜨렸는지 그리고 왜 고등법원 판사의 코가 그렇게 빨갛게 변했는지 그리고 방금 전처럼 왜 부모님하고 함께 깔깔 웃지 않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제 4장 경이로운 경이로운 일들 마리는 다친 호두까기 인형을 자기의 손수건에 감싼 채 여전히 팔에 안고 있었다. 마리는 이제 그 인형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눕히고 살살 손수건을 풀고서 상처를 살펴보았다. 호두까기 인형은 몹시 창백했으나 그런 상황에도 아주 애처롭고 상냥하게 미소짓고 있어서 정말이지 마리의 마음속은 깊이 사무쳤다. 아 호두까기 인형 마리는 아주 다정하게 말했다. 프리츠 오빠가 너를 괴롭혔다고 해서 화내지 마 오빠도 그렇게 나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자기가 이끌고 있던 이 야만적인 병정들의 태도 때문에 오빠가 좀 냉혹해졌을 뿐이야. 하지만 안 그랬으면 오빠는 아주 착한 소년이야. 그건 내가 너한테 장담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다시 완전히 건강해지고 쾌활해질 때까지 이제 내가 널 정말로 정성스럽게 보살펴줄 거야. 내 이도 정말 튼튼하게 제자리에 맞춰주고 어깨도 원상회복 시켜줄 거야.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분명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일에는 대부님이 정통하신 분이시거든. 하지만 마리는 이 말을 끝까지 다 할 수 없었다. 마리가 드로셀 마이어라는 이름을 말하자 친구인 호두까기 인형은 아주 심하게 입을 삐죽거렸고 그의 두 눈은 녹색으로 반짝이는 가시같은 섬광을 뿜어냈다. 하지만 마리가 몸서리 치려던 그 순간 다시 한번 정직한 호두까기 인형에 애처롭게 미소짓는 얼굴이 보였다. 그러고 나서 방안에 외풍이 불어 즉시 타오르는 램프불이 호두까기 인형의 얼굴을 그렇게 일그러뜨렸다는 것을 마리는 알게 되었다. 심지어 심지어 저 나무 인형이 나한테 얼굴을 찌푸릴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잘 놀라다니 내가 어리석은 애가 아니고 뭐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난 호두까기 인형이 너무 좋아 이 인형이 아주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진짜 마음씨가 좋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하면서 마리는 친구인 호두까기 인형을 팔로 안고서 장식장 가까이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새 인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클레르의 아가씨 진심으로 간청하는데 상처입고 아픈 호두까기 인형에게 침대 좀 내주세요 그리고 대안이 없으니 소파를 임시로 쓰세요 아가씨는 아주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다는 걸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다면 아가씨의 뺨이 그렇게 짙은 붉은색을 띌일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예쁜 인형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아가씨의 것처럼 저렇게 부드러운 소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요 클레르의 아가씨는 완전히 번쩍거리는 크리스마스용 정장을 차려입고 있어서 아주 고상하지만 삐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낑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 야단법석을 떨겠어 라고 말하며 마리는 침대를 꺼내어 아주 살그머니 부드럽게 호두까기 인형을 그 위에 눕혀놓았다 그리고 또 평소에 몸에 두르고 다니던 아주 예쁜 작은 띠를 다친 어깨에 감아주었고 코 밑까지 이불을 끌어올려 호두까기 인형을 덮어주었다 버릇없는 클레리인 곁에 호두까기 인형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마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고는 그 안에 누워있는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침대를 꺼내어 위쪽 칸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 침대는 프리치의 경기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곁에 바싹 자리잡기 되었다 마리는 장식장 문을 닫고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얘들아 귀기울여봐 바로 그때 사방에서 난로 뒤에서 의자들 뒤에서 장식장 뒤에서 나지막 하고 나지막 하게 소건 흰거리고 숙삭이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사이 벽시계가 점점 더 큰 소리로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시계는 종을 칠 줄 몰랐다 마리가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 위에 앉아있는 도금된 커다란 부엉이가 양 날개를 늘어뜨려서 시계 전불을 덮으며 주둥이가 삐뚤어진 못생긴 고양이 같은 얼굴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 그러더니 시계는 점점 더 강하게 다음같이 분명한 소리가 들리는 말로 덜그럭거렸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